채원아 기억할게 안녕 채원아 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 채원아 안녕 채원이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20살의 내가 어느덧 벌써 24시야 시간 완전 빠르지 채원이의 음악과 존재 자체로도 힘을 많이 얻고 무엇이든 이겨냈던 것처럼 내가 서른이 되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항상 변함없이 채원이를 사랑할게 채원이가 힘들 때에도 옆에는 항상 팬들이 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너의 노래를 듣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도 많이 받았어 리더를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 힘냈으면 좋겠어 울지 마요 내가 울고 있어 지금